로셰 912-2009년식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벨킨 에어캐스트 블루투스를 탈구한 후 하이파이 전용, 음질 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어드밴스 블루투스를 장착한 후 점유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어드밴스 제품은 16비트가 내장된 제품으로써 음원구성이 좋고 ATPX AAC 코덱 방식이라 하이파이 사운드로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냥 미칠듯이 설레 마리아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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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만 한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의 유튜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포르쉐 벤츠 아우디 순정 2016년식 순정 블루투스보다 음질 좋은 하이파이 전용 음질 블루투스 장착 후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